코로나의 여파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1학기 때도 학교 가는 날이 드물었고 2학기에는 20학급 이상은 아직 첫 등교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허용됐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75곳이 대상입니다. 또한 60명 이하는 학교 자체 결정에 따라 매일 전교생 등교도 허용됩니다. 바뀐 등교 지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도내 모든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학력 수준과 격차가 벌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등교를 하더라도 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교사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그런 지원이 함께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과 원격 수업 맞춤형 교육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보급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